청사 희망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안전의 기회를 다 하셔가지고 재미있는 또 멋있는 아주 멋진 그런 청사 희망을 계산을 받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사랑합니다. 인덕원 계좌실의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희망을 노래하고 꿈을 이야기하는 청사 희망에 초대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사랑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는 인덕원 청소년 공동체가 이번 청사 희망을 통해서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덕원 계좌실 화이팅! 찬미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인덕원 성당 총무위을 맡고 있는 이원유 바오로입니다. 이번에 저희 인덕원 성당에서 청소년 사모 희망을 바라다 청사 희망으로 행사를 가지게 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좋은 배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사루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덕원 성당 소금 대정제를 맡고 있는 이메차의 안데려입니다. 재정관리부장을 맡고 있는 정병익 도마입니다. 11월 7일 날 시작하는 청사 희망 우리 청소년들이 위한 음악계에 보다 더 청소년들이 발전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좋은 날 되세요. 청사 희망 화이팅! 자미 예수님 저는 인덕원 성당 제공과 회장을 맡고 있는 황길선 요셉입니다. 이번에 우리 본당의 청소년회에서 청사 희망, 청소년 사목 희망을 말하다라는 그런 큰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열심히 잘해져서 성공적인 행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 이번에 화이팅! 이번 청사 희망을 통하여 청소년 사목의 큰 힘이 되어주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청사 희망 화이팅! 청사 희망 화이팅!